기간 쫙쫙 빨리 해서 가요. 댓글 많이 남겨야겠네. 배하자니까 당장도 사줘요.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건가요? 에피타이저 지금. 표정이 여기 웃음 중이예요. 되게 오랜만에 만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우리 정환이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입장이 안 죽었어요. 기간 쫙쫙 빨리 해서 가요. 정환이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. 저희 다음에 유튜브도 한번 나와주세요. 불러주면 고맙죠. 유튜브 노는 거 하자. 좋아요 좋아요. 언니가 발레 정보인데. 어머나 맞다 맞다 맞어. 언니 어려워 발레 정보인데. 언니 재밌는 거 할 때 나와? 잘 살았어요?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? 이제는 찾아보는 댓글 이벤트. 댓글 작성자 제가 직접. 공여도를. 공로. 고. 갈게요. 왜 이렇게 좋아해. 댓글을 남기신 분께 제가 직접 찾아. 댓글 많이 남겨야겠네. 자랑 안 해도 돼요? 자랑 안 해도 돼요? 아니요. 자랑 안 해도 돼요. 난 불리덩이 희피한지 모르겠어. 너도 알고 있었어? 해봐봐. 아직 드실 배가 남았나 봐. 이게 여기 물레동의 초입회에 바로 있는 건가? 여기가 지금 시작인가요? 창작촌의 끝이. 아 끝이에요. 오히려? 한쪽이야. 정말 오랜만에. 오랜만에. 반갑다 친구야처럼. 우리 나라 언니를. 한 년 만에 만났어요. 같이 역시 예능을 하면서도. 정말 편안하고. 또. 언니의 그. 선사 같은 마음을. 같이 한 번 받고. 편부카세의. 소울푸드를 먹으면서. 잘 마무리했어요. 김밥 오므라이스 먹는데 참. 하루가 다 갔어요. 우리 동네에 맛있는. 좀. 고품 겸. 여기는 짬뽕이 맛있어. 왜냐면. 코스에서. 짬뽕을 추가하면 2,000원 더 내야 돼. 근데 짜장면 되게 맛있어. 자주 오시는 곳에. 나도 이제. 옛날에는 자주 왔고. 우리 부모님들이랑 자주 왔고. 집에서 쿠팡이 치는. 자주 시켜먹어. 근데 술은 어떻게. 술 안 먹으면. 어떤 술 가장 좋아하세요? 짜장면. 짬뽕 이런 거 먹은지. 그냥 고려주세요. 짠. 짠. 반갑습니다. 원샷이요 첫 짠. 잘. 따라줘요. 우리 지금. 아. 아. 여심을 삼을 만한. 아. 잘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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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겉에. 그 다음에 소주깡이 새우 맛이 있는데. 여기 귤 맛이 있고. 바지를 추가하시면 돼요. 음. 맛있어. 근데. 이게 여심을 서로 뵙기는 왜냐면 너무 많이 미치게 되는 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 여기 많이 왔었는데 집에서 시켜먹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마다 시켜먹는 와인은 뮤직비디오 쏘기는 거야 셀레라 셀라셀라 셀린이 소스 계신에 먹기 딱 세상에 정말 잘 가기 봐봐 오! 내가 주먹은 셀린이 온다니까 자, 오늘 구사하지 고생하셨습니다 문어가 지금 대단하다 셀린이 우라구 살 우라구 살 우라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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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미 미미미 미미미 표정 유미미 표정 괜찮나 봐 괜찮나 봐 너무 맛있어 귀여워 홍콩치 가리비 누들찜 원래 기본 세피스가 나은 거기는 사이였어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야스토랑에 꼬치 거 같아요 이걸 먹을 때 약간 눈뜨려 이렇게 이게 뭐 너무 맛있어 아 가뭄이 없어서 얘 맨날 되게 가뭄을 드셨는데 얘가 이겼네 얘가 얘가 지금 이겼어 아 먹어본 음식만 잘 오늘도 뭐가 엄청 많네요 내일 우리집에 청소광 브라이언이랑 뱀뱀이가 오는데 그릇을 다 열어볼 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 나의 어떤 테스트가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교 화색 요리 나 지금 창문에 나온 거 있거든 창문에 나온 거 있거든 혹시 요리가 보이나요? 파스타 지금 올리브유에 알리올리오 한 거고요 네 이거는 지금 묘끼 보이시죠 그리고 아보카도랑 오히려 이렇게 촉해가지고 지금 제가 드레싱 한 거예요 우리 CG팀 바쁘겠다 저희집 온 손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준비를 좀 해보았어요 이렇게 두 박스에다가 선물 좀 얹을 거예요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또 할인할 때 쟁여야죠 트리온티비가 옆에서 화려할 때 체리온티도 이렇게 잘 삽니다 체력, 체력하고 있어요 이건 또 올리브영에서 주문해 올리브영 그때 세일할 때 제 비입한 거 안 들어오고 안 돼 다시 봉투에 넣어줄까? 저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 브라이언 씨가 우리 집에서 허공하는 거 잘 봐주세요 잘 봐줘요 잘 봐줘요 안녕 무슨 지금 이거 뭐 후원의 사진 네 업체 알려주세요 네 슬리로운 공간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슬리로운 공간? 네 아 진짜 너무 깔끔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더 찍으시려고요? 아니 나 지금 들고 나갈 거야 나 이사 온 거 같다니까 이제 나는 멋쟁이가 될 거야 근데 뱀뱅이의 개인기예요 오렌지 컬러를 내가 좋아한다고 살려주시고 요렇게 지금 다 닦아가지고 향수도 유효기간 있다면서 아까 몇 개 버려놔갖고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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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생일이야 역시 나도 누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나중에 야춤이 진짜로 건축되면 나 가서 놀러 가도 돼? 아 우리 집이야? 어 나 요즘에 약간 집 핸디카사도 가고 집 하우스 이런 거 핸디카사가 무슨 핸디에서 하는 그 하우스 그 쇼를 한국에 이제 어? 이런 거 있어요? 어 그럼 우리 집 핸디 카페 타면서 해주면 돼? 아 내가 동대문 갔다 오면 아 싹투 말고 내가 좀 진짠 줄 알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냉장고 하나 어 아 아 너 이렇게 돈 버니? 이렇게 핀들어가지고 누나 완전 부자 아까 자기 집 무슨 완전 부자요? 됐어 됐어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나 나 먼저 나갈 테니까 냉장고 사줘요 제발 하나만 줘 나 그러면 이거 가져가 그럼 내가 펑픽이 좀 주문이 싫어 나 주문이 싫어 나 쓴 지 얼마 안 됐어 10년 됐다며 야 야 그래서 사진 찍으려 어떻게 할래? 하나 찍을래? 하나 찍으래? 나랑 사진 찍고 싶어 안 찍고 싶어 선택권이 없어 선택권이 없어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촬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? 음 우선 배우들은 다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 나는 막 욕도 잘하지 이게 뭐야? 막말도 잘하시지 나 선물 줬잖아 보자마자 그런 사람 봤어? 어딜 봐요? 누나는 분명히 대화할 때 눈 본다는데 누나 지금 나 아까 선물 줬잖아 그런 사람 봤어? 아 카메라도 시켰어 암튼 되게 잘해주고 싶었고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오늘 많은 걸 받았어요 사랑도 받고 욕도 받고 반지는 사랑받고 자연한 사랑 감사합니다 안녕 나중에 내가 노래를 뭘 할 때 안 돼 나 노래 끌었어 야 나 노래 끌었어 네가? 노래 끌었지 네 서둘러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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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